1. 워커홀릭 2. 워커홀릭 아빠 하면 뭐가 떠올라? 아빠? 아빠 하면 워커홀릭 그런 느낌이죠. 그거 봐. 나를 지금 워커홀릭으로 밖에 규정 짓지 못하잖아. 내 내면의 고독 이런 거 안 적 있어? 모르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알자는 얘기야. 요즘 뭐 챌린지 많이 하잖아. 얼마나 좋아. 슬로건이 좋잖아. 우리 가족 간의 소통. 사회인으로서의 아들, 부모. 알고 있냐는 얘기야. 아들 친구 만나기 챌린지. 그리고 아빠 친구 만나기 챌린지. 챌린지를 왜 이렇게. 챌린지를 붙이자고. 챌린지야 이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큰일을 당했어. 그럴 때 부랴부랴 아버지 옛날에 전화번호 들여가지고 무슨 일이 닥쳐야만 아버지 친구들 만나는 거 아니야? 아들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야. 야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말썽을 폈어? 갑자기 그때 아들 친구들 찾아가지고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 친구들 만나서 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해하고 자식들이 모르는 혹은 부모가 모르는 이 사람의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들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들어볼게요. 일단 한번 해보고. 어 그래. 이거 아니면 접어요 깔끔신 거. 그럼 접게. 어깨보다 좀 넓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가슴을 바닥에다 붙여주세요. 그럼 이거 해야 돼. 기본적으로 유연해요. 유연한데 이쪽 손을 왼쪽 손 위에다 붙여주세요. 더 더 더 더 더. 얼굴 들어 얼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고양이 화난 자세. 자 등 이렇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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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이거. 간절 마디마디를 다. 그렇지 그렇지. 쭉. 시원하지? 네. 일단은 아프면 잡아야 돼. 자 얼굴 들어봐. 얼굴 들어봐. 아니. 얼굴이 나와야지. 고개를 살짝 들어줘 봐. 그렇지. 너 내려가야 돼. 얼굴 들어. 아니. 얼굴 들어야지. 얼굴 들어야지. 얼굴 들어야지. 허리 펴고. 얼굴. 얼굴. 얼굴 들어. 야 얼굴 들어. 얼굴 들어. 아니 얼굴 들어야지 나오지. 자 자 자. 자 얼굴 들어. 얼굴 들어. 자 들어. 고개 들어. 잡어. 이렇게 나처럼. 눌러. 자 이거 봐. 아빠 봐봐. 어우 시원해. 나 오늘 필라테스를 하고 와가지고 더 잘 돼. 어. 어우 시원해. 어우 야. 한 잔 잔 잔. 아유. 마늘 좋아하셔가지고. 마늘 좋아하지 마늘. 갖고 왔어요. 아. 근데 상추를 좀 많이 갖고 오지 그랬니. 아니 좀 더. 아니. 남기는 것보다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충분히 싸먹으니까. 이거는 너무. 그러면 더 갖고 올게. 너무 마늘을 많이 갖고 왔다. 마늘을 너무 많이 갖고 왔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해 버릇하니까 그러는 거야. 마늘은 산더미처럼 갖고 오고. 상추 저렇게 조금 갖고 오면 어떻게 해. 네. 자 저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애들 있잖아요. 한 뭐 중학교 가면 고기를 부어주지 마세요. 네. 시원하죠? 네. 아 진짜 시원한데. 조금 세게 해 주셔도 됩니다. 와 눈이 무거워지네. 졸립죠? 아주 잠이 습으로 오죠. 공손 릴리스트되어. 만약에 잠이 들면 제가. 아 따귀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피 마사지가 무슨 따귀까지 맞아요. 어 이러니까 그거 손 오고 온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어때요? 좋죠? 네. 제가 그래서 이걸 10년째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좋지 않으면 미친놈입니까? 아니 저처럼 제가 받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아 그렇죠. 요거를. 예. 요걸 제가 한번. 자 우리 아들. 예. 나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어. 아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해보고 싶.. 아니. 됐어요. 아 외국 배우 같아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뿌리 솟았네요. 뿌리. 어때요? 아 좋다고요. 어때요 몇 번 했는지 해봐요. 네. 피디님. 어때요 몇 번 했는지 해봐. 아니게 아니라 우리 도는 옛날에 어렸을 때. 애기 때 머리 감겨주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네요. 물론 머리는 제가 그때 안 감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감겼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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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면 응. 음. 음. 그리고 연예인 동료 중에 그리구라 구독자 있더라고요. 누구? 장혜원 아나운서. 아아. 저한테 캡처해가지고 자꾸 보내더라고요. 나와서 한 끼 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그래요. 육중환이도 한번 불러야 되는데. 육중환 씨는 왜요? 그럼 제가 한번 나오라고 그랬지. 그리구라를 이제. 응. 육중환. 네. 저기 유튜브 하는데 구독자가 너무 없어. 슬프네요. 육중환의 해결사. 구독자 몇 명? 614명. 6은 맞췄네 6. 육중환이니까 6. 육중환 씨 모셔가지고. 육중환 해결사를 좀 부활시키는 행위에서. 응. 그래. 왜 이렇게 좀 안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네네. 오 웬일이야. 아니 완전 고등학생이야. 어 그러니까. 음 여기 또 유명하다고 왔구나. 네. 완전 대학생이네. 배추도 잘하는데. 아 배추 받을까? 여보세요? 셀럽들 뭐해. 어 세호. 로나 어떻게 됐어 코로나. 어 완시됐어? 뭐 이렇게 큰 증상은 없었고. 야 지금 저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내가 전화할게. 어 노래 좋은데 이거. 내가 진짜 들리질 않네. 내가 한번 해볼게. 야 니 건 따지는데 왜 내 건 안 따져. 야 니 건 따지는데 왜 내 건 안 따지는 거야. 항상 저는 이제 방송에서 톡쇼 같은 데서. 분명히 행복한. 이 모습 뒤에는. 행복하지 않은. 이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 뭐 다툼이라든지 갈등. 그런 것이 치유가 되면서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행복한 얘기할 때.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지 않아. 그래도 뭐 니가 조금. 뭐 아내한테 뭐. 뭐 남편한테 뭐가 있지 않아. 라는 걸 항상 저는 견지해 왔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이제. 진정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 IHQ라는 데서. 리더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신입사원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질문을 한다고. 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동영이가 나중에. 결혼을 할 때. 네. 30살 많은 연상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결혼할 때 30살 많은 연상이요? 그렇죠. 지금 만나도 54인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아니 내가 지금 70년생인데. 동영이도 30살이면 68년생인데. 아빠보다 내가 왔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야. 그래서 그냥 말았거든. 그래서. 무리수를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12시까지 하고. 또. 그 다음날 본명감하고. 어제 라스하고. 그러고 나서 라스 끝나고 나서. 어저께 내가. 전라스를 했어. 전라스. 그게 뭐야? 신정환하고 윤종진하고 하는 거 있어. 유튜브야. 구독자가 만 명 조금 넘어. 그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두 명이 남아도 불구하고. 만 명 조금 넘어. 구독자 그렇게 안 늘고. 구독자 그렇게 안 늘고. 이래가지고. 나보고 나와달라고 했는데. 했는데. 말도 안 돼.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더라고. 그냥 옛날 추억 얘기하고 안 줬는데. 누가 그거 안 줬냐고. 그래서 내가 엄청 뭐라 그랬거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된대. 엄청 재밌대. 라디오스타. 우리 짤. 그리브라가 댓글 남겼더라고. 그래? 뭐라고? 동현이 화력선 보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보니까 네가 화력선이 괜찮더라. 라디오스타 피디가. 동현이랑 나중에 댓글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는데. 다행이다. 비하인드 소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홍호 사장님이. 그때 또 용돈을 주셨어요. 진짜로? 내가 안 받겠다. 얼마? 네가 돈 버는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를 또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돈 벌었고. 지금은 더 많이 번다. 지금은 진짜 안 주셔도 된다. 안 되겠대. 무조건 돈을 줘야겠대. 그래서. 그러면 이건 진짜. 방송에서 최대한 비밀로 하고 있다가.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말씀 드릴 테니까. 신발 받았죠. 신발 받았죠. 아 너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돈 주시더라고요. 네가 거기 있잖아 네가 찾아와서. 밥 좀 먹어라. 밥 먹으면 또 돈 받아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그냥 찾아가면 돼. 자주 가면 돈 안 주시겠지. 그래. 할 수는 fil자다. 아빠 어떤 물소에서 더 나아낸다는 산 ho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